수고하십니다. 아미코젯 매수가는 3만 7500원에 10% 하반기까지 모아가고 싶은데 어떨지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3만 7100원입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구간은 아니고요. 일단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네요. 전문가님. 일중 흐름으로 본다면 일봉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제약바이오가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 종목은 코스닥 150이기 때문에 공매도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현재 시총이 75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효소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31억 정도 나오고 있고 자본이 한 2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당가 3만 7500원인데 쌍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쌍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정고 돌파를 확인 후 매수가 사실 전략적인 매매법인데 쌍고 돌파 후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는 리스크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만 7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종목교체 의견을 좀 제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크게 가기에는 공매도와 그 다음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같이 물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메코젠 종목교체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메코젠은 종목교체 의견을 권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우리 제이님께서 메가스터디 교육 6만 6천 660원 6666이네요. 비중은 10% 입시 변경으로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있어서 떨어질 때마다 추매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쪽 잘 되고 있고 앞으로 기숙학원도 신설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도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주가도 그래서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메가스터디 교육은 앞으로 전망 좋을까요? 메가스터디 교육은 선도주자로서의 모습을 충분히 좀 갖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교육주 중에서 인터넷 교육 중에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본 어떤 인터넷 교육 사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요즘에 스타강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스타강사가 많은 업체가 결국은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한 명의 스타강사가 연 100억까지도 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타강사 영입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메가스터디 스타강사도 충분한 어떤 인력 툴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주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결국은 얼만큼 스타강사 즉 엔터테인먼트랑 똑같습니다. 스타강사 얼만큼 확보하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청이 7687억인데 워낙 온라인 교육주들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쨌든 대입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한 20% 정도 상승을 하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7만 5천원 정도에서 8만원까지 보이는데 전구 돌파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전 자리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는 여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목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높으면 언제든지 공매도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구 자리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본전 자리에서 매도하시거나 혹은 종목 교체 의견 제시드리는데 이 종목은 본전 자리, 본전까지 오면 매도 의견 소절 라인 6만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전에서 매도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2641님께서 라닉스 13,400원의 10%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만 650원이고 이 종목은 연휴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라닉스 같은 경우는 신성장 기업입니다. 신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상승한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는 비중을 많이 닮으라는 말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미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에는 우리가 그 회사에 직접 들어가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IoT의 핵심 기술인 무선통신, 보안 및 인증 관련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5G가 상용화될 때 조금 더 주가는 잘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한 1,05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상승 흐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역한 매물대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매물대가 12,000원 부근입니다. 물론 롱텀으로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15,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보셨 때는 12,000원의 전략 매도 의견 좀 제시드리겠고요. 긴으로 보실 때는 15,000원까지 전략 흐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라인은 대량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인 1만 2백원 이탈시 손절라인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닉스 함께 확인하셨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1979님께서 SK하이닉스 12만 4천원 15%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현명한 걸까요?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12만원입니다. 하이닉스도 좀 많이 조정을 받긴 했죠, 전문가님. 일단 오늘도 외인과 기관에 매도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지난주를 기점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요? 아,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쏙쎄리라고 해서 미국 반도체 주소도 좋지는 않고 있어서 일단 반도체는 롱텀으로 좋습니다. 롱텀으로는 좋은데 제가 예전에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할 때 저는 오히려 7만 전자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반도체가 생각보다 지금 시장에서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같은 경우 잘못했다가는 일단은 가상화폐 반도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소 좀 주춤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도체 쇼티지는 분명히 발생을 하겠는데 지금 재고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상태인 종목들도 많습니다. 물론 비멸위 반도체나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 반도체 같은 쇼티지가 나온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 외 반도체들은 좀 더 여유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의 넘버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리스크 퀄리아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자리에서 종목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SK하이닉스의 불변의 법칙 8만 원 밑에서 하면 성공한다. 8만 원 이하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8605 님께서 안녕하세요. 대원화성 매수가가 3,050원입니다. 비중은 10%입니다. 떨어지고 있는데요.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2,660원입니다. 3,050원 꽤 지금 괴리율이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은 바람직할까요? 대원화성의 가치는 사실은 본질적 회사의 가치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 합성피역 제조업체인데 부동산 가치로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좀 워낙 많이 갖고 있는 회사고 요즘에 저피비알 관련된 종목으로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대원화성이 좀 상승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이슈와 함께 주가 부양에 대한 견인체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660원인데요.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좋지 않은 노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올라왔을 때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960원 매도 의견 좀 제시드리겠고요. 순조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2,6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또 특정한 목적보다는 어떤 저피비알 관련된 이슈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많이 상승을 했다.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정확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입니다. 탱탱님께서 네오리진 3,900원에 100% 계좌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마침 비중도 굉장히 많이 실으셔서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1,965원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많이 떨어졌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은 횡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게임 섹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게임 관련 주들이 액션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승을 보여줬는데 네오리진 같은 경우도 신규 게임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게임의 성장 모멘텀과 상승 모멘텀이 같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게임 주들의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은 결국 신규 게임이 언제나 오냐에 대한 관건이고 신규 게임이 잘 만들어졌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자금이 100억 정도 납입이 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납입과 함께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탄다고 하면 충분히 우상향, 턴우라운드 포인트 잡힐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흐름은 다시 잡힐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전고 돌파를 중시 여겨야 될 것 같은데 3,900원에서 4,000원 사이가 1차적인 흐름일 것 같고요. 돌파하고 나서는 다시 문의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대 같은 경우는 1,800원대 지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 자체가 충분히 수급은 잘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1차로는 3,900원에서 4,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국한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문의를 해달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3212 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래나노텍 매수가 4,703원에 비중은 13% 기다려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미래나노텍은 우선 1분기는 실적 턴 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이 호황을 맞으면서 실적은 잘 나왔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그래서 주가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물론 지금 손실권에 있으시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손절을 하긴 좀 아까울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런 게 손절하기 아깝죠. 어떻게 보면 좀 높게 들어간 부분이신 것 같은데 5월 14일 날 대량 수급과 함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 상승을 했고 4,703원이면 지금 본전 부분인데요. 자르기도 애매하고 들고 가기도 애매한 그런 순간입니다. 이럴 때는 투자 판단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대양봉이 발생한 전날 장대양봉이 발생한 전날에 저가를 이탈 시 손절 라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저가하면 4,395원이죠. 즉 4,390원을 이탈하면 손절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장대양봉이 발생한 전날에 손절가를 잡고 나서 주가를 끌고 가는 건데 그 다음에 장대양봉이 발생한 종가 기준으로 20%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 6,000원 목표가 6,0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저가 기준으로 4,39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가 4,390원 목표가 6,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꼭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4140님께서 SK디스커버리 8만 3,000원의 매수 10%라고 하셨는데요. 8만 3,000원이면 지난해 아마 매수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좀 오랜 기간 일단 보유를 하고 있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5만 2,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계속 밀리고 있는 시점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SK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SK 제약바이오그룹주 특히 SK바이오팜의 최대 주주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 관심이 없어서 빠지는 거지 절대로 주가가 높아서 빠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상단에 대한 상방 압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매수당가 8만 3,000원인데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8만 3,000원의 매도의견을 제시드리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손실보기 싫은 어떤 섹터에서는 8만 3,000원의 매도의견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으면 4만 9,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올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좀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한 8만 5,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86님께서 삼성전기 저평가가 아닐까 싶은데 계속 가져갈까요? 16만 8,500원의 2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지금 16만 6,000원입니다. 삼성전기가 좀 많이 조정을 받긴 했어도 우리 시청자분은 그래도 그나마 좀 조금 밑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평가가 아닐까 싶은데 라고 보셨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저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래요? 왜냐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 매출액이 한 2조, 3천억 정도 이번 3월에 냈고 작년도에 한 8조 정도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9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이 1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 펄을 일반적으로 10년 개 하거든요. 그러면 1조 만들었을 때 지금 12조면 대한민국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이건 20, 30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한 12배 정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곱하기 4에서 4배 정도 나왔다고 했을 경우 10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저평가되었다고 하기에는 좀 다소 어렵습니다. 그리고 PBR 한 2배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원래 가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삼성전기는 16만 6천원에서 18만원 사이가 적정 가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전쟁이 깔리면 예상 PBR과 예상 PBR이 달라지는 경우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만 8천 5백원에는 올라오면 저는 오히려 매도를 하시고요. 물론 누적 MRCC라든지 이런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매수가 66만 8천 5백원이었는데 매도 의견, 본전 매도 의견 제시드리겠고요. 손절 나이는 15만 4천원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은 15만 4천원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 근처 16만에서 한 18만원 정도가 적정 주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코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입니다. 강 기자님께서 FNF 홀딩스 47,150원에 10% 하한카라 잡았는데 오늘 또 하한가예요. 손절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차트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는데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인적 분할을 하면서 FNF 홀딩스 대부분 이익을 차지하던 FNF가 빠져나가면서 하한가를 썼다라고 분석은 되고 있긴 한데 이럴 정도로 이렇게 하한가로 갈 정도의 악재인 건가요, 전문가님? 그 정도의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분할 중에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 분할은 상당사 두 개가 쪼개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상하 구조로 해서 지주사가 하나 되고 그다음에 사업부가 됩니다. 그럼 저는 항상 사업부를 매수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지주사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면서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컨설팅비와 관리비는 관접 비용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후사, 후발 이런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살게 된다면 항상 사업부가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FN홀딩스 지금 투안가를 갔지만 FNF 같은 경우는 본사업, 즉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의류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FNF는 오늘도 7.52% 정도 상승을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상승포를 보였기 때문에 다음부터 인적 분할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지주사 쪽은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 한 번 더 멈출 수 있는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한가 물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41만 주 정도 하한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아마 물량은 쏟아질 것 같습니다. 내일 물량이 쏟아지면 일반적으로 3하한가에서는 들어간다는 게 기본적인 로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 20% 하락일 때는 그때부터는 방어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방은 좀 더 열려있고 오히려 추가적인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20% 이상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너무 힘드시겠지만 말씀드린 전략을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지주사가 아니라 사업부를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참고를 하셔서 다음번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7889님께서 초록백 미디어 2500원에 25%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2405원이라서 우리 시청자분은 살짝 손실을 보고 있긴 하고 초록백 미디어는 계속 박스권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2000원대 중반대에서만 움직임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좀 오를만한 모멘텀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초록백 미디어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펜트하우스 2에서도 좀 인기를 얻었었죠. 사실은. 펜트하우스를 제가 잘 보진 않는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안 맞아서 안 보는 겁니다. 워낙 광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광팬입니다. 아 네. 그래서 BTS랑 관련해서도 드라마 관련된 이슈도 좀 있고요. 아마 이제는 계속해서 이슈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라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이 종목은 올라가면 꼭 눌리는 구간이 있더라. 그래서 오히려 3430원 정도가 유상증자 이후에 최대 파동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긴 흐름을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오면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600원이 되면 계속해서 무너지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는 2,600원에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라인은 2,200원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2,600원, 손절가는 2,2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7274님께서 엔투텍 3,190원에 20%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전략 배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엔투텍도 모더나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모더나 관련주들은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 5%가량 빠지고 있고 일단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전문가님. 엔투텍은 지금 전략 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종목이 어려운 종목에 숙합니다. 일단은 종목 자체는 제가 볼 땐 만 원 한 번 돌파를 시도하려다가 실패한 케이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투심이 바로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올라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 로직에서 볼 때 한 2,800원까지는 반등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2,800원에는 전략 배도가 좀 제시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800원 제시 드리겠는데 일단 한 번 큰 대시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세 상승이 있으면 숨고르기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숨고르기라는 부분의 시간 문제 때문에 2,800원 목표가를 드리고 근데 손절 라인은 2,200원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800원 목표가 손절가는 2,2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엔투텍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6610님께서 안녕하세요. 컴투스 16만 3천원에 15% 보유 중입니다. 5% 정도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요? 매도가도 꼭 좀 봐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12만 8,700원입니다. 꽤 높은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은 매수를 하셨고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종목이 영업이 1,400억, 1,5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1,500억이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업체입니다. 지금 매출액 한 5천억 정도씩 만들고 있으니까 컴투스도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자본만 1조를 갖고 있거든요. 자본만 1조를 갖고 있는데 시총이 1조 7천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조 수준, 2조 5천억 수준까지는 가도 괜찮다 정도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50% 구간 잡으면 적정 주가를 계산했을 때 6만 원 정도 더 더해서 한 18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 이 정고점까지 본다 하더라도 무리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좀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추가 매수 이거는 좀 제시를 드렸는데 16만 3천 원에서 하셨죠? 조금만 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한 12만 5천 원 밑으로 해서는 5% 정도 추가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당히 자꾸 닫히는 거는 코스닥 150종목이라고 그렇습니다. 당분간 공매도는 게임 쪽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한 5% 정도 권유를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한 18만 원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짱님께서 전문가님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일심바이오 매수가는 7,880원의 10%. 감기가 아직까지 빨리 완쾌 되시길 바래요라고 또 응원의 문자를 보낸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일심바이오 지금 이 시각 주가가 7,190원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긴 하네요. 전문가님. 콜드체인 관련 주 일심바이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일심바이오 같은 경우는 냉장고죠. 쉽게 얘기하면. 제약바이오 냉장고를 만든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 제약바이오 냉장고가 분명히 이것도 약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우리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확 폭증했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다시 하락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분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드체인 관련된 종목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본전이 왔을 때는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벌써 시총이 3천억 정도입니다. 시총이 3천억 정도인데 제가 볼 때 지금 시총 3천억이면은 좀 이 종목에 비해서 좀 무거운 흐름이에요. 매출액이 한 210억 정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영업이익으로 계산이 안 되면 카파의 경제, 규모의 경제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매출액 곱하기 20까지가 이 종목의 최대치예요. 그럼 매출액 곱하기 20이라고 했을 경우 20배거든요. 그럼 4천억 정도가 이 종목에서 다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림인데 4천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자리부터 30% 그럼 딱 30%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약 9천원에서 만원 사이가 딱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맥시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만원 언저리에서 저번에 한 번 문의 왔을 때 매도 의견을 제시드렸던 거고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본전이 왔을 때 물량을 한 번 정리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의 적정 가치는 2,500억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은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본전 매도 의견을 좀 제시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라인은 6,600원 제시드리겠는데 꼭 좋은 성과로 본전에서 딱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좀 성우투자 내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신바이오 본전에서 물량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렸고요. 손절가는 6,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2864님께서 삼성전자 7만 7,196원에 15% 계속 떨어지네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7만 9,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8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일 거예요. 삼성전자 앞으로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마음 같아서는 20만 전자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공매드 타겟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쉽게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펀더멘탈과 별개로 지금 오랫동안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대차장구로 잡기도 쉽고 물량 받기도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대량 물량으로 하락을 만들어서 20%를 만들어도 수익이 크거든요. 다른 종보다 대차 물량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상방은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매수는 정말 잘하셨네요. 7만 7천 원에 매수하셨다면 타이밍은 좋았다. 그러면 차라리 저 생각에는 좀 수익을 실현하셨다가 지금 수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500조의 저주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부터 방송에서 삼성전자가 500조가 넘어가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500조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인 코스피치 총이 2천조고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00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해서요. 하락을 해서 만약에 20% 빠지게 되면 한 400조 정도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좀 어렵고요. 나중에 내려올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고 종목 교체 의견을 일단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려오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또 많은 분들이 글을 쫑긋 세우고 들으셨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하셔서 본인만의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가보겠습니다. 8363님께서 ST팜 12만 5천원에 10%입니다. 오늘 너무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꼭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모더나 관련주 중에서도 ST팜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1% 급락 중이고 10만 2천원까지 어느덧 도달을 한 상황인데요. 자 ST팜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mRNA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병원균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당백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또한 항체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오히려 병원균 안 넣기 때문에 리스크가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mRNA의 기본적인 로직이고요. 현재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은 만들어졌어요. 크게 지금 우려해서 급락을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ST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2조 가치까지 올라왔거든요. 2조면 아무리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리스크하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만 5천원에는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 한 번 더 반등이 있는 게 mRNA가 지금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0만 5천원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7천원 제시드리는데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